어리야 나가봐 지금 어리야 어리 표정 좀 봐요 어리 표정 어떡해 아휴 강아지들만 몰려오는데 어떡해 어리야 아 우리 착하네 어 쟤네가 쟤네가 보라한테 복종을 해도 얘한테 복종을 안해요 얘가 더 쎄면 얘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지금 걔 만만히 보는 거지 얘 귀가 지금 쳐져 있어요 얘 귀가 어떡하니 하나도 안껍네 하잖아 어리야 그렇게 해도 지금 지금 예나 쟤나 여기서 뒤집어 줘야 되는데 절대로 그게 없어 아휴 이거 펴 펴 이거 이렇게 펴 괜찮아 어리 언니한테 와봐 어리한테 와봐 얘들아 관심도 없네요 얘한테는 전혀 복종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아 알길 개로 하는 거죠 그냥 예 어리 알길 개로 하네 이것들이 야 그래도 얘 그래도 서라 그 진투에 피가 여기 반 섞여 있는 거야 하하하하 오리 알길 개똥으로 하는구나 얘네가 아 참 오리야 나 좀 봐봐 오리야 나 좀 봐봐 야 얘 착해빠진 얼굴 그래 걔는 이래야 돼 응 이렇게 어디 데리고 나가도 전혀 부담이 없잖아 응 요지 걔나 또 염소나 잡아봐 야 그것이 어떡하니 닭이나 잡아봐라 나머지 개 잡고 그러면 큰일 난다 얘는 지금 복종이 아니라 그냥 친구한테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 정면 우리 이거 무서워 강아지가 다 같이 군다니 무서워 우리 뽀뽀 우리 뽀뽀 이것들이 뽀뽀는 알아가지고 왜 나를 여기다 또 데려다 놨을까 얘네들이 너무 싫은데 어휴 오줌 싸느라고 와 쟤는 진짜 무슨 그 전설에 나오는 그 해태 같아요 해태 아시죠 그 사자인지 호랑인지 그 전설 속에 그 그 동물 동물 해태 샤브레 거기에 나와있어 어 에이 머리 재미없다 어 얘네들도 다 니 알기를 내가 개 로 한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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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이 컸다야 그래그래 아휴 이 잘하는 행동은 아닌데 그래 먹을 거에서 또 이러네 얘가 먹을 거야 굉장히 강하거든 지금 이 털을 보니까 사자 갈기 같아요 뭐냐면 이 긴 털이 여기까지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런 긴 갈기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긴 갈기가 있네 사자 대가리 같아 숯사자 와 멋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워리한테 그죠 아 워리 퇴청 해야 될 것 같으네 자 제가 워리한테 국어를 하나 줬어요 보라야 보라 그러지마 내가 물고 있잖아 제가 머리가 침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 먹고 싶어 죽겠는데 보라 보라야 침 흘리는 거 보이죠 그냥 얼른 워리야 얼른 삼켜 빨리 씹어 보라 그러지마 동생 동생가 하나 줬는데 제일 막내라서 침이 뚝뚝 흘러 또 떨어졌어 그죠 보라야 보라 하지마 얼른 얼른 삼켜 얼른 씹어 얼른 씹어 얼른 씹어 빨리 씹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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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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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어떻게 침을 뚝뚝 흘리면서 보라 눈빛 좀 봐요 니 혼자 먹었냐 어 맛있냐 맛있어 너 대장님 가고 나서 뒤졌어 옥상으로 올라와 거기가 옥상이야 인마 보라 안돼 카메라로 다 보고 있을 거야 너 뭐 알았어 알았어 에휴 머리야 어떡하니 언니 등살에 조금만 더 크지 않지 좀 더 크면 저렇게 못해요 좀 더 크면 괜찮아 마치